환경부가 전국 14곳의 하천에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보 철거를 위한 금강, 낙동강, 영산강 시민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댐 건설은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 이미 4대강에 16개 보는 홍수와 가뭄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둬 썩게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